지금 너무 바쁘세요. 저희가 30분이라도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겠습니다. 그래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형택 변호사님은 2시 40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은 다른 분으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한 보니까 정치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어떤 홍준표 선거도 굉장히 막 지지율이 뭐죠 투표율 이거 갖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면 쟤네들 경선이 끝나면 대장동 2라운드가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포털 일면에 지금 막 뜨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통화할 수 있죠. 아는 사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요. 그동안 해명한 것처럼 좀 이상하다. 그동안 직접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언론의 프레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사람들이 배임이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배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상이랑 같이 말 맞춘 거 아니냐.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죠. 말 맞춘 건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현 사장 도시공사 사장도 보면 입장문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장문에도 보면 오늘 아침에 보도해보니까 배임 맞다 이랬는데 이재명 후보를 보고 배임 맞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직원이나 이 사람들이 배임 맞다고 한 건데 현 사장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알잖아요. 지금 전산실에 비트코인 거기를 채굴하고 이래가지고 시의회에서 해명 의결을 했어요. 해임 의결을 하니까 윤수미 시장이 해임을 했죠. 그런데 집행정지 받아가지고 이분이 또 재판을 해가지고 해임 문제 과다 했는데 임기가 이번 주 말이에요. 토일까지인데 굳이 또 입장문을 냈죠. 그런데 그 입장문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법인에 출자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문에도 보면 이분이 성남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악감정이 많겠어요. 은수미 시장한테 쫓겨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 입장문에 봐도 법인에 출자하는 건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결의를 받아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나 선정 이나 협약은 공사 사장의 정결사항 이다. 본인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에 출자할 때 시장 결제 받은 건 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이라든지 아니면 주지협약을 할 때 한 문서는 없다. 물론 그분은 표현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공모 지침도요. 전 사장 지금 문제가 되는 황무성 사장. 그분이 결제했 다고 현 사장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임이 유동규가 배임이 만약에 지금 혐의 재판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누구냐 하면 황무성 사장이에요. 그분이 사인했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분은 나는 원래는 그냥 5대5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바뀌었더라. 표지 가리했다라 온갖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사인했는데. 이재명 시장 사인한 건 없어요. 주지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공모할 때. 그러니까 사인 난도 없어요. 이재명 시장의 정결도 아니고. 법인에 출자할 때만 성남시 사인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는 거는 다 도시공사 사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실제로 보면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약해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마치 현 사장이 배임 맞다 한 거를 이재명 시장 배임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황무성 전 사장과 유동규가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저희가 국감을 이재명 시장님이 정면 돌파를 하면서 많은 의혹을 해소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참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지금 제가 보니까 다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2라운드를 띄울 조짐이 많이 보여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경선이 끝나자마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네들 여론의 힘이 있으니까. 언론의 힘이. 그런데 우리야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오히려 이재명은 박수 받아야 될 거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충분히 많은 데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가 결국 늘 말하는 게 저 국민의 인게이트다. 50억 클럽 봐라. 누가 봐도 밝혀지는 게 다 그쪽 사법 카르텔인데. 밥쪽 카르텔인데. 그런데 갈수록 여론이 이재명을 향하게 보이지 않게 계속.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결제한 사장은 그 사람인데 황무성. 황무성인데. 그분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분 배임에 대해서 가시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김만배 측 변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지침을 따랐다. 그러니까 나는 배임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참 웃긴 얘기죠.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단순히 배임이라는 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벗겠다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동기는 뭐요.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뇌물도 주고 받은 거잖아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되고 그래서 배임에 대해서도 입증이 쉬운 거예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도 줬다. 뇌물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겨내라고 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돈 받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배임을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돈이 갔거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승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 걸 만약에 공무치신을 만들었으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구속되기 전에 당장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고 검찰하고 딜을 하겠죠. 그렇죠. 자기는 기후구속 수사를 맡다든가. 나 그쪽에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딱 제시하고 어찌 보면 자기는 이제 구속을 피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공무치신 만들 때 협의를 하든지 했다 그러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검찰에 가서 나 거기랑 했으니까 이거 얘기할 테니까 나는 봐줘라.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서로 살겠다고 지금 4명이 다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 관련된 돈 얘기 없죠. 그다음에 이거 공무치신 만들거나 이럴 때 이재명 지사한테 지시를 받았거나 협의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밀고 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처럼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 돈 때문에 구속됐으면 당연히 곽상도 하고 당연히 박영수 특검이 50억 100억 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검찰 출신 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5억 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금액이 10배 20배잖아요. 700억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돈이 오간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35억 그것도 출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드러난 확실하게 한 돈은 5억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50억 100억 간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10배 20배로 수사를 빨리 하고 더 신속하게 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검찰 출신이라 너무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검찰의 수사 가 미진하다. 그럼 저쪽에서 그러니까 특검해라. 이게 자꾸 이게 꼬여요. 지금 스텝이. 그래서 제가 보면 계속 이재명을 중심에 놀라고 그래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서실장이니까 유동귀도 그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배임이 하고 검찰에서 구속 소리가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냐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거짓이었냐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갖고 또 오늘 계속 이재명은 지사에게 계속 이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게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요. 녹취록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언론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 700억 돈 받았다 계속 얘기 나오니까 그걸 확인 차원에서 한 거죠. 녹취록이 모르니까 어떻게 내용을 그건 제가 보기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저라도 만약에 유동규가 알았으면 그게 맞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당연히 비서실에서는 그거 확인하는 게 업무예요. 그렇죠. 예전에 또 알던 사이고 사실은 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때 잘 짜고 아이고 뭐 잘 해주세요 했으면 핸드폰 집어 던지겠어요 핸드폰 집어다니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느낌이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사정상 봐도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수사에 충실을 임해라. 거짓 없이 충실을 임해라. 당부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 언론은 일면에 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이재명 최측근. 항상 이렇게 정진상과 통화했다. 최측근과 통화했으니까 이재명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냐. 계속 이런 식으로 큰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어제 더불어민주당 드림팀이 떴습니다. 떠갖고 우리 유능한 형근택 변호사님 지금 대변인단에 계셨는데 아직은 2차 인서는 11월 8일인가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들어있지는 않고요. 기다려 봐야죠. 어떻게 또 대변인단 갖고 활약을 집중해. 11월 8일 정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차 발표가 된다는데. 저는 아마 역할이 논평보다는 방송이나 언론 쪽이니까요. 그렇죠.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거기 지금 저거죠. 미디어. 거기는 이제 미디어는 저거예요. 방송토론 준비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저기 이재정 의원님 하다가 박주민 의원이 본부장으로 왔는데 방송토론 준비팀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거기는 속해 있습니다. 형근택 변호사님 활약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방송 구도상에 민주당의 스피커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사실은 대변인 논평도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나오는데 좀 늦다 이런 얘기 있어서 그 지점이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논평으로 내는 데는 이게 어찌 보면 오전에 이슈는 오전에 해야 되거든요. 오후에는 오후에 해야 되고 저녁에 저녁에 해야 되는데 하루 세 번 정도 딱 타이머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오전에 이슈가 됐는데 논평이 오후에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다 퍼져버리거든요. 이미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론도 거의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경선 때도 많았는데 본선에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반드시 좀 수정해야 될 시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쪽은 계속 대장동 이슈를 띄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딱 뜬 다음에 이슈 선점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순발력은 이재명 후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제한한 지원금을 띄었어요. 띄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더니 정부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청년기본소득 했고 경기도지사와 수도 기본소득 얘기하고 그리고 88% 줄 때 이쪽에 다졌잖아요. 이게 평소에 소신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면 아예 정치적인 득실을 따진다 할 텐데 이게 저는 아마 좀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당은 100%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부에서 예산 저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25만 원 88%나 22만 원 100% 주나 11조 회사는 똑같아요. 3만 원 차이인데 어떤 국민이 만약에 저는 투표를 해본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25만 원 88% 찬성하겠어요. 난 3만 원 안 받아도 되니까 다 받아주자. 저는 그거에 거의 찬성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당 지지율 하락에도 아주 결정적이라고 봐요. 대부분 못 받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월급생활자들이고 주변에도 보면 못 받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면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는 금액보다 전 국민 이게 그게 대충이에요. 이거를 가야만이 제가 보기에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우리 당에 실망했던 원래 우리 당 지지자던 분들도 마음도 돌아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지금은 잠깐 숨그룹이지만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8% 받는 사람들은 아 나는 받았구나 하면서 조용하거든요. 12%가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내가 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부 들리니까 받은 사람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럴 바에는 돈 주고 욕먹는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거. 88%도 본인이 막 얘기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나 우리 집 잘 사는지 알았는데 88% 상인은 아니네. 그게 되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열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12%의 분노가 88%의 어떤 효과를 다 상쇄시키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김웅 의원이 검찰 공수처 출두를 했는데 거기서 기자들 앞에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녹취록에서 들은 김웅은 김웅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가 의지가 있는 거라고는 봐요. 김웅까지 소환하는 거 보면. 결국은 김웅을 소환했다는 것은 윤석열로 향하는 최종 검찰의 공수처의 수사가 될 텐데 어제 그거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김웅 의원을 보면 이분이 그동안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검사 시절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피의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당장 그랬 거예요. 구속시킨다고. 왜냐하면 뻔한 일도 모른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합니다. 남부지검으로 가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가는 걸로 됩니다. 어느 걸 보나 다 보면.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전달말로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딴 사람 얘기하고 전하는 수로 하잖아요. 그런 녹취록이 있는데도 전달밖에 없더라. 기사 보고 하더라. 왜냐하면 기사가 뭐냐면요. 본인이 뉴스보시랑 통화할 때 저희가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사 얘기한다고 이제 기사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찌 보면 수사 받는 피의자 입장인데 보통 이렇게 계속 피의자들이 나오면 검사들이 거의 혐의 부인하고 이거 증거인멸 이도 있다 봐서 구속시키거든요. 제가 보기에 김웅 의원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뻔한 얘기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기억 안 난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나고 불리한 건 기억 안 난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손준성도 모른다 하고 조성원도 모른다 하지 아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녹취록은 전국민이 들었거든요. mbc 공중파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실체가 없다 그러고 윤석열이라는 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치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닌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손준성 검사랑 손준성 보냄이 조성원 씨로 시작했는데 김웅도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로 보면 왜냐하면 형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임을 얘기하지만. 전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것도 근거 없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작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이나 본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성을 한다는 얘기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받을 수 있다.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 텔레그램은 반대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식에는 반하고. 그럼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나간 건 또 굉장히 늦게 나갔잖아요. 어찌 보면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선 이후로 미루려고 했을 거예요. 경선 되면 그다음에 야당 후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려고 했던 건데 워낙 여름이 안 좋으니까 나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 청구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런 어떤 태도 기본적으로 증거임. 공수처 입장에서는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에 잘 출석하겠다. 손준성도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김웅도 둘 중에 하나는 구속이 돼야지 윤석열에게 어떤 수사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을 텐데 또 윤석열이 11월 내일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되는 순간 또 공수처가 소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를 직접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고발 사주의 실체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느냐 그걸 박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혐의 부인한다고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손준성에서 간 건 맞잖아요. 그럼 손준성은 알잖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있어가지고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그 혐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선에서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장 청구 대상이 되죠. 혐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둘 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점점. 그러니까 저는 김웅이나 손준성이 내일 경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문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수처에서 보낸 문자 보면 아마 이제 손준성 검사들이 11월 4일 이후에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변호인 선임 얘기하면서. 변호인 선임 하루 하면 되죠. 오래 끌 거 뭐 있어요. 11월 4일이 왜겠어요. 경선 이후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선 이후로 미루면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정치적인 거잖아요. 지금 김웅 의원이 이게 윤석열 탄압이다 하고 있는데 벌써 본인들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위험하게 보는 게 만약에 김웅이나 손준성이 윤석열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는 나가서 다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붙는 순간 자기네들이 이제 믿는 백이 생기니까 거기서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어서 수사에 난항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공수처가 오히려 이런 경선 이후에 소환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 같아요. 공수처는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게 지금 너무 늦어졌어요. 지금 압수색하는데 두 달이나 넘었고 보통 압수색하면 일주일 2주일 정도 분석하고 바로 소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달이나 됐다는 얘기는 계속 봐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로 체포영장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 본다. 그리고 말씀처럼 공수처에도 검사 출신들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검사 수사라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려고 만든 건데 지금 다 수사 대상이 검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미적거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거가 걱정되는 게 혁은택 변호사님 공수처는 윤석열을 잡고 있고 검찰은 화천대의 사건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쪽 검찰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 대선판이 결국 검찰 손에 달렸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는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대선이 결국 계속 검찰 손에 있게 되면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사는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본선은 결국은 정책이라든지 본인들한테 비전으로 승복을 해야 된다. 상방송 나와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려면 공수처도 속도를 내야 되고 검찰 속도를 내야 돼요. 수사는 제가 보기에 지금 11월 됐지만. 올해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1월 내에 끝나야 돼요. 끝나고 결론을 내야지.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되면 구속기간이 20일이거든요. 20일이면 20일 내에 기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도 결국은 소환하겠네요. 윤석열 부분은 결국은 손준성이나 김웅이 특히 손준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김웅은 전달한 사람이니까 손준성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소환하겠네요. 구속된다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공수처도 참 이걸 정치적으로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정치적 고려하지 말라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대선 기간에 맞물려서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는 역대 사상 최고의 투표율 60% 돌파하고 70%까지 간다. 난리 쳐봐야 민주당 권리당원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한 120만 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거인들은 200만 넘었죠. 200만 넘었는데 쟤네들 50만 넘었고 저렇게 언론에서 엄청난 투표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여론에서는 홍준표냐 윤석열이었는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태택 변호사님이 볼 때는 윤석열 홍준표 다 캠프나 후보들은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둘 다 대비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나 카카오 트렌드도 봐요. 맞아요. 다음이나 네이버 트렌드 보면 최근 한 4, 5일 정도 홍준표가 계속 위에 있거든요. 그전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 이거는 까봐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 나오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일일일 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방송 이분 대부분 tv도 보면 녹화방송이거든요. 생방송으로 별로 안 해요. 뉴스 같은데도. 생방송 나오고 라디오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토론회 안 나갈 수 없고.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실체가 없는 인기 같아. 약간 바람 같은. 그냥 멋있다 이 정도인데 사실 그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냥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고 수소도 h2o라고 그러고 그런 게 많아서. 국민들이 아마 실체를 보면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대장동이냐 고발 사준 이게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정책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사가 끝나면 그다음엔 후보들의 진면명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어제 철험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언론개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대선 앞두고 언론개혁 이거 좀 잘못하면 우려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뭔가 이루어진다는 느낌들이 국민들이 든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제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밀어놨던 여러 가지 개혁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럼요. 지금 아마 제일 크게는 아마 부동산 부당이득 환수 그러니까 개발리익 환수하는 거 이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대장동에서 민간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가져갔냐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공으로 100% 환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트 안 짓는다. 민간 축소된다 이러는데 이게 모순적인 거죠. 맞다. 그 얘기도. 이재명이 임대만 아파트 안 짓는다 그랬다라고 김은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팩트는 뭐죠? 사실은 이제 성남시가 굉장히 몰아터림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성남도시경사도 이 발언 나온 것도. 전 시장의 어떤. 아니. 이재명 시장일 때인데 사실은 하자마자 바로 몰아터림 선언했고 그다음에 몇 년 걸렸죠. 이 발언 나온 것도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이러는데 어떻게 짓느냐. 그건 국가에서 lh나에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몰아토리엄 졸업 선언하기 1년 전에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만 딱 끊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사장 나보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판 받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여전에서 내밀받았다는 것도. 뇌물이 아니에요. 사기적인데. 사기 사기 사기. 그러면 이제 보통 유 본부장이 같이 민간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만약에 구속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네가 뭐 사실상 뜻이냐 이렇게 한 건데 그 뒤에 것만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얘기하는 거라서 이때도 성남시 자체가 뭐 이렇게 빚 내면서 아니면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온 얘기인데 그걸 마치 이제 평소에 서민은 생각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그 전 시장이 굉장히 성남시의 재정을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성남시의 지금 현재 성남시청 지우면서 엄청난 빚을 전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그게 아마 모 방송사의 기업 건설회사가 있는 기업 거기랑 태연건설이죠. 그렇죠. 세게 빚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엄청나게 또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딱 들어오니까 재정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질려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채권도 발행해야 되고 그런데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라토리 이름은 그 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은 다 빼고 이재명 서민 위한다 그러더니 공공아파트 임대주택 안 짓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적자라든지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적자도 나섰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그때 간 만들어서 자본금이 50억인가밖에 안 됐고 사실은 그때 도시공사 제대로 됐으면 대장동 사업도 했겠죠. 공공으로. 안 되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민간한테 참여시킨 거거든요. 직접 하고 싶었죠. 하고 싶습니다.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걸 뭐 임대아파트 안 지었다 이러는 거는 우리 김은혜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많으신 부자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공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청와대에 있을 때 박근혜 때 재산 공개했는데 150억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부동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성남시에 공원 없는 지역에 성남시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도로 여건 안 좋고 공원도 없고 집도 빽빽하고 주차장 없고 거기를 어쨌든 공원도 만들어주고 싶고 주차장도 만들고 싶고 여기서 번 돈으로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그렇게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 단지 안에서 기부 체납하고 쓰는 것이지 여기 신도시에서 번 거를 구시가지에 쓴다. 그만큼 여기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원도 만들고 싶고 주차장도 만들고 싶고 이 구시가지 사람들한테 기여해 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도 병원도 만들고 공단에다가 다시 또 공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김 문혜 의원이 그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기자들이 더 한심한 게 이런 거 팩트체크 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그냥 기사로 써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 기사거든요. 제가 보면 이게 언론이 개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